7년 전 시어머니가 혼자 되시자 외아들인 남편은 아내에게 어머니를 모시고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시어머니는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다 돌아가셨는데요. 얼마 전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내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아내는 지병이 있으신 친정아버지가 홀로 계시자 남편에게 넌지시 합가 얘기를 꺼냈지만 남편은 시어머니도 요양원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냐며 아내의 제안을 거절하는데요. 이 문제로 인해 부부는 상대방에게 서운함과 불만이 쌓여갔고 이혼 얘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부모를 모시는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파경위기에 처한 50대 부부. 이들에게 해결책은 없을까요? 오늘 사건 상담실은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로 갈등을 벌이고 있는 한 50대 부부의 사연입니다. 이미 약 7년 전에 시어머니를 모시는 문제로 이 부부는 갈등을 겪었던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22년 차 50대 부부입니다. 두 아들을 낳아서 키우고 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7년 전에 시어머니가 큰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예 거동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통원 정도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 이 남편이 외아들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머니 모시고 삽시다. 그랬는데 이 아내는 그냥 엄청난 겁이 나요. 왜냐하면 남편은 해외 출장이 잦은 직업이었고 초등학생 중학생 아들을 오롯이 엄마가 키우고 있었고 이 엄마는 직장 생활하면서 맞벌이 부부였던 겁니다.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남편에게 해서 결국 어머니는 요양원으로 모셔졌는데 2년 후에 돌아가세요. 이 장례식에서 이 아들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어머니 모시고 살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하고 눈물이 났겠죠. 그걸 바라보던 아내는 또 죄책감이 휩싸이는 겁니다. 아 이렇게 오래 못 사실 줄 알았으면 모시고 살 걸 그랬나. 그런데 그건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불효자라는 마음 때문에 한이 맺혔을 것 같은데 당시 상황이 안 되니까 못 모셨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또 상황이 바뀌어요. 시어머니가 아닌 친정 쪽에서 일이 있다 보니까 서로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남편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자라고 했던 게 7년 전 그리고 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5년 전이 됐고 이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남편은 아마 아내, 지금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아내의 입장도 조금은 이해가 되고 남편의 입장도 조금은 이해가 되고 이런 이야기가 오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남편이 장례식장에서 어머니 모시고 살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울부짖은 대목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남편이 아내에게 서운한 마음을 떠나서 평생이 어머니의 문제가 한으로 남아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5년이 지난 현재에 이제 이 아내의 친정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고요. 거동이 불편한 친정아버지가 홀로 남게 됩니다. 이 아내는 외동딸은 아니고 다행히 오빠는 있었습니다만 오빠의 아내 되는 사람 눈치가 보여서 친정아버지를 오빠가 못 모시겠다고 하고 이 아내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거동도 불편하고 혼자 사시니까 내가 모시고 싶은 거예요. 남편에게 넌지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이러한데 우리 아버지 좀 모시고 살면 좋겠다. 그 무엇보다도 당시 5년 전만 해도 이 여성이 직업을 갖고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전업주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내가 아이들도 조금 더 컸고 지금 내가 전업주부나 시간도 있다 보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 어떨까 남편이 여기에 아주 냉정하게 우리 어머니 아프실 때 기억 안 나? 결국 요양원 보내서 2년 만에 돌아가셨잖아. 안 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내 보고 시어머니 안 모셨는데 왜 또 친정아버지는 내가 모셔야 돼? 너 옛날에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 왜 나 그럴 수 없다. 아내 입장에서는 이 얘기 들으면 또 서운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는요. 남편의 입장 충분히 이해는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잘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남편 같은 경우는 외아들이었어요. 누가 다른 사람이 돌볼 수 있는 형제도 없었고 부득이 외아들이 모셔야 할 입장인데 아내의 반대로 외아들인 아들이 요양원에 어머니를 모셨다가 그것도 2년 만에 요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 어머니를 잘못 모셨다는 그런 죄책감이 외아들 입장에서 있었을 건데 이 아내 같은 경우는 오빠 부부까지 있어요. 그런데 오빠는 오빠의 아내가 반대해서 못 모신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그런데 이 아내가 내가 오빠 대신 모시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남편 입장에서는 예전에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안 나면 그거는 정상 아니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아내도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니까 이해가 좀 됐었으면 좋겠고 복수가 아닌 이상 남편이 좀 통 크게 너는 그렇게 했지만 나는 이렇게 한다고 좀 해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김옥중 교수님 그렇게 얘기했지만 화면처럼요. 모시자고 했는데 안 되라고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남편이 아내가 친정아버지를 모시자고 하니까 이혼 얘기까지 꺼냈다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과거에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마음이 이해가 가죠. 진심으로 사과를 합니다. 남편에게 정말 사과를 하고 당시와 지금의 또 다른 현실을 또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를 해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정말 미안하지만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 어떻겠느냐 나도 한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남편은 아내에게 역시 차갑게 당신 참 너무하네 라고 답을 합니다. 아마 제가 아까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남편이 김복준 교수님 말씀처럼 마음을 열기에는 너무나 깊은 한이 맺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는 완전히 부부 관계자가 어려울 정도로 서로 갈등이나 신뢰가 좀 깨져 있는 상태이고 굉장히 심각한 부부 갈등의 상황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서로 마음이 닫혀 있는 상황이었고 일단은 한번 정리를 해보죠. 뭐가 가장 궁금한 거예요? 오늘 두 가지 해결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친정아버지를 모시는 걸 반대하는 남편 이게 과연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냐 이거 좀 짚어주시고요. 사실 이 부인이 원하는 건 이혼하지 않고 친정아버지를 모실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뭘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혼 사유가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안 됩니다. 이혼 사유는 우리나라는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쉽게 말해서 바람피거나 아니면 학대를 당했거나 여러 가지 그런 사유도 있거나 행발문명이 됐거나 그런데 지금 이번 사유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로는 중대한 사유 한쪽의 책임이 있는 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까 김복중 교수님과 장윤 교수가 설명을 했지만 이 남편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서운함에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 남편이 원하지 않는데 나는 이혼 안 할래 라고 원하지 않는데 이거는 남편이 잘못했으니까 이혼해 라고 하는 법원의 판단이 납득이 될까요? 남편 입장에서도. 이 경우에는 남편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 크게 마음을 열거나 아니면 끝까지 마음을 안 열고 대신에 난 죽어도 이혼 안 해 라고 하면 법률상 이혼은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재판상 이혼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상대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심의 부당한 학대가 됩니다. 심의 부당한 학대.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지금 장인한테 폭언했거나 폭력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 민법상 이혼 사유는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이 두 부부가 이 갈등을 그냥 갈등으로 남긴 게 아니고 그 와중에 폭언이 좀 덜하고 이 아내한테 폭언하고 그래서 정말 파탄 상황까지 간다 그러면 법상으로는 좀 어렵지만 이혼의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게 재판 이혼이 안 된다 그러면 또 협의 이혼의 가능성도 있다는 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재판상 예를 들면 이혼의 중대한 사유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 이혼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오늘 아내의 입장은 그거예요. 이혼하지 않고 친정아버지를 모시면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는 건데 남편이 이미 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법이 해줄 수 있는 거. 법이 해줄 수는 없어요. 우리 법은 그건 못합니다. 남편을 설득해야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법은 너희들 설득하라 이런 건 법에는 없으니까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는 재판 이혼 아니면 협의 이혼인데 그런 상황에서 부양하는 거 부양이라는 게 같이 합과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는 법에서는 없기 때문에 아마 남편을 말로 아니면 자기가 잘못했던 부분 남편이 봤을 때 그 얘기를 그때 다시 얘기를 해서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최용일 평론가한테 한번 질문 좀 드릴게요. 아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남편의 입장에서 최용일 평론가 이런 환경이라고 하면 자기가 남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내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요? 모셔야죠. 모셔야 된다. 모셔야죠. 저는 왜냐하면 부부가 남녀로 결합한 것도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부부는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잖아요. 어르신을 안 모시고 그럼 버려둡니까? 오히려 남편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그렇게 안타깝게 요양원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내의 아버지라도 같이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줘야 진짜 가족 아닌가 어떻게 설득합니까? 너무 이상적이에요. 제가 이건 바람이고 이렇게 아내가 심지어는 너무 미안하다 그 당시를 과거를 사과하면서 했는데 안 됐잖아요. 제가 볼 때는 남편이 지금 마음을 바꾸시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한 가지 방법은 아내가 이혼까지 결심하고 있잖아요. 이혼을 해서라도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싶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절박하다면 난 오히려 아내가 오빠 지금 사실은 이 아내의 과거 7년 전 모습이 지금 오빠 부부 모습이거든요. 오빠는 모시고 싶은데 오빠의 부인이 눈치 보여서 못 모시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들 같이 조금 더 같이 합의를 좀 해보고 이런 과정에 남편을 같이 끌어들여서 남편하고 같이 이런 걸 하다 보면 남편이 어느 정도 이 상황에 대해서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에 대한 부양이 반드시 모시고 사는 게 부양이 아닙니다. 법에서 모시고 살아야 부양이다라고 규정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그 남편이 본인의 어머니 그 요양원으로 보냈던 거 그것도 부양의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편에게 무작정 남편이 잘못했으니까 남편이 받아들여라고 지금 강요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물론 아까 최영일 평론가님이 본인의 본 마음인지 아니면 그냥 일단 착한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런 부부간에서 이런 정도의 앙금이 생기면 이거 쉽사리 해결이 되기 좀 어려울 것 같네요. 화경위까지 왔는데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할 건 없고 부부 당사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겠는지 진지하게 좀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상대방 입장에서 마음을 헤아려서 먼저 접근하면 참 좋겠는데 남편이 통 크게 그렇죠 너는 그렇게 했지만 나는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 부모잖아요. 그분도 최영일 평론가님의 말씀을 들으면 오늘 답이 좀 나올 것 같은데 방송을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죠.